오늘은 결혼작사 이혼작곡3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과 함께 작곡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실제로 보니 얼굴도 너무 작고 예쁘셔서 부러웠다. 제 1회! 품센 마음대로 시상식! 대상! 대상 수상자는! 나요? 김태현! 대박! 아닌데 제가 받은 건 박상인데! 어이? 자식들아! 연예의 대상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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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빛나는 최고의 형제가 함께하는 개나리 악당은 앞으로 수요일 밤 10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잊지 마시고, 수요일 밤에 개나리 악당 꼭 보러 오세요 이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개성이 잊지 않았던가 개나리